뮤직비디오에 대한 뮤직비디오에 대한 친구들이나 가족들의 반응을? 궁금하다. 살짝 문법 틀렸어요. 오케이. 아주 불편한데? 군부지 잘만요. 형이 읽어주시죠. 오케이. 어, 문법 좀 틀렸는데?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다고? 장난이고요. 왓 이즈 데에에에? 오늘? 왓 이즈 데에에? 왓 이즈 데에에? 왓 이즈 데에? 왓 이즈 데에에hr 부터 틀렸어요 리 οonnen 에 ol 왓 이즈 데에 YOU 멤버에 지목하면 안나. 탈퇴한 한번 Lenny를 했자 WYLL dire